11살 빈예서 열아호흡에 연재 찢고 시지와서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백날을 하루같이 자식 걱정에 보내한 평생 주름진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자식 키우시며 가슴에 멍이 들어 고맙던 그 얼굴이 주름지셨네 이제는 묵은 짐 내려놓고서 편히 쉬세요 언제나 그 정성에 목이 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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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